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 2023년 마지막 강의거든요. 벌써? 네, 저희가 필수 달만 강의를 하는데 맞아요. 11월 오늘 강의가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강의는 2024년 1월. 왜 2024년을 들으니까 이렇게 가슴이 설레죠? 설레나요? 설레기도 하고 뭔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최근에 강뉴스쿨에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20만 명을 넘었고 끝쯤 업.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2주 정도 전에 저희가 20만 명 돌파했습니다. 네, 20만 명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김미리 원장님이 또 같이 함께 하게 되었잖아요. 네. 의료진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강뉴스쿨입니다. 네. 우선 오늘은 일단 어쨌든 강의를 해야 되니까. 네.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 얘기해주세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2023년 연말 결산 당뇨 졸업자를 통해 알아본 혈당관리 핵심 10가지입니다. 어, 맞아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당뇨를 열심히 관리도 하시고 실제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계속 듣다 보면 공동적인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 영상마다 당뇨는 졸업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에는 졸업하신 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같이 영상을, 녹화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환자셨는데요. 배을성님께서 당뇨 진단 당시 10.9%의 당화혈색소셨는데 단 4개월 만에 5.8%로 당뇨 졸업을 하시게 되면서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많은 울림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도 당뇨, 당뇨 졸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과연 어떤 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내년에는 또 올해는 어떤 점을 내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의를 잘 듣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당뇨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한다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23년 연말 결산이에요. 저희가 2023년 한 해 동안 진료해 보면서 혹은 당뇨스쿨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 통해서 알게 된 당뇨 졸업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모아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 그 열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당뇨스쿨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자 20만 명 써 있죠. 아까 어떤 분이 내년에는 200만 명... 우와... 네,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내년엔 골드버튼? 골드버튼? 골드버튼을... 100만 넘으면 받으니까요. 네. 우와...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의학과 약학을 모두 공부했고 당뇨 관련 논문을 SCI에 등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보문고 건강 분야의 당뇨 책들을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고 그 외 여러 가지 전자책들을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산화, 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여러 원장님과 함께 유튜브 채널 당뇨스쿨을 운영하고 있고요.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많은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를 함께 저술하였고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차 잠깐 볼게요. 네 가지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2023년 당뇨 졸업자들을 소개합니다. 라는 파트인데 실제 졸업하신 분들의 사례들을 차트로 가져왔어요. 그래프로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과연 당뇨를 졸업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실제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야. 이거는 뭐 졸업할 수 없어. 완치는 불가능해. 평생 관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졸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공동적인 점들을 모아서 혈당을 이렇게 관리하면 졸업할 수 있다. 라는 그 핵심 10가지가 있거든요. 그 10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파트에서는 내년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당뇨스쿨이 제안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졸업하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박은현 원장님 환자분이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네. 이번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같이 이제 업로드가 된 영상이었는데요. 딱 그 1번 제목, 대제목 그대로 10.9%인데 4개월 만에 당뇨약을 다 떼고 거의 졸업한 배 땡땡님이라고 하십니다. 배을성님이시고요.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말시키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 저에게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던 환자분이신데 저한테도요. 딱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원장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당뇨를 낮게 해주십시오. 3개월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저한테 그래서 아 3개월이요? 그런데 이러면서 제가 그런데 이렇게 딱 변명을 하지 않고 저도 알겠습니다. 3개월이요? 알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딱 그 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저 시키는 거 다 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막 제 앞에서 그동안에 본인이 당뇨에 걸렸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왜 당뇨에 걸리게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혈당이 오른 것 같다. 당뇨에 왔을 때는 이런 증상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알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제가 꼼꼼하게 사실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배혈성님이 직접 인터뷰를 하신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말 큰 핵심을 얻어 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배혈성님의 정말 결과적으로는 단 4개월 만에 정말 모든 약을 단약하시고 당뇨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은 총 4가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약을 단약을 다 하시고요. 처음부터 난 약 안 먹고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셔가지고 아 안됩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했는데 아 안 먹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대신 더 꼼꼼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셨지만 항상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본인 스스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의료진하고 상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 다 있으시잖아요. 당뇨인들은 그 당뇨인 주치의 선생님한테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이렇고 지금 혈당은 이렇는데 내가 이 정도의 약을 먹어도 되냐 라고의 그런 서로의 상의가 꼭 있으셔야지 단약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일단은 저는 어쨌든 당뇨 전문으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에도 맞춰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긴 했으나 배혜성님 같은 이런 의지로서 당뇨를 극복하시려면 꼭 주치의 선생님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단약은 하셔야 되겠고요. 정말 감사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소중한 환자십니다. 맞아요. 또 다른 분들이 송영호 님은 13%에서 5.7까지 내려오셨어요. 3.9에서 6개월 만에 이 분 예전에 부산점에서 치료받는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던 분인가요 혹시? 어쨌든 이 분도 송영호 님 혹시 출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당뇨스쿨에 어떻게 해서 당뇨를 졸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생생하게 들려주시면 또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철 님도 14에서 7%로 낮추셨대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인터뷰해 주시고 많이 많이 공개를 해주셔야 당뇨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졸업 가능하구나 이런 메시지들이 점점점 더 퍼질 것 같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볼까요? 다음 PPT 역시 제 환자이시입니다. 이분은 처음에 당화 혈색소가 7.6으로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 저는 정말 음식, 운동, 수면 이걸 너무 잘 관련된 제가 왜 당뇨인가요? 라고 해서 저의 진료실 문을 두드리신 거죠. 그랬을 때 아 알겠더라고요. 정말 철두철미할 정도로 본인의 몸을 관찰하셨기 때문에 정말 그 스트레스가 조금 어마어마하게 높으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땡땡님 같은 경우에도 마른 당뇨인으로서 음식은 정말 탄수화물 발견 만큼 나머지 단백질 조금, 야채 조금 이렇게 해서 식단을 구성하셔서 아직도 제 진료실에는 그 사진을 소중하게 쓰고 있거든요. 본인이 어떻게 드시고 있었던 되게 정갈하게 드시는데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살이 찌고 싶으시지 않으시냐 그리고 이렇게 마른 몸이면 한 가지 문제점이 근육량이 손실이 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혈당 조절하기 더 어려운 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음식량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권해드렸고 이분은 저하고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치료하셨던 그 이후에 5.3이라는 당황에서 딱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원장님 진짜 고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박땡땡님 같이 유튜브 출연하시죠? 그랬더니 원장님 저는 저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같이 설명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만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우성님께 정말 더 감사드리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졸업했다고 해서 나의 이 경험을 많은 대중들에게 다 공개하는 게 절대 쉬운 결심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환자 이분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딱 공개하면서 나의 노하우를 다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이 정말 희망을 얻게 되잖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저의 이 소중한 환자도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 이 환자분도 특징이 있어요. 절대 토요일 11시 딱 되면 와 계세요. 2주에 한 번. 한 번도 안 빠지세요. 그래서 당뇨 졸업자들의 특징은 아 진짜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시고 병원에 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즐겁게 오세요. 항상 부부가 같이 오셨거든요. 원장님 하면서 되게 우리 남편이 글쎄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해주시고 되게 병원을 즐겁게 오세요. 그런 분들이 배우성님도 되게 즐겁게 오셨어요.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시겠죠. 들리시죠. 그래서 정말 산의원에 즐겁게 와주시는 분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 딱 이런 결과를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저의 환자십니다. 모자 쓰고 오시는 분 다음 분은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고 당활수가 10.1%였던 분인데요. 제가 진료했던 분인데 당뇨약을 두 알을 드시고 계셨던 분이에요. 두 알을 드시고 10.1%면 사실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오셨을 때 간 수치도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보통 한 40대 검사 기기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40대 정도 미만이어야 정상 범위인데 두 개 다 103, 128 나왔으니까 간 수치도 굉장히 높으셨는데 저희가 치료해보면 특징이 간 수치 높아서 오시는 분들 다 낮아져서 가시잖아요. 맞아요. 안에 도움이 됩니다. 간 치료가 됩니다. 간 수치 높아서 오시는 분들 다 낮아져서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간 수치가 높아도 한약 드셔도 되고 오히려 간 수치가 더 낮아져서 건강해져서 가기 때문에 당활수소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료를 하는 게 한약 치료이기 때문에 내 몸이 정상이 되면 관련된 수치들은 그냥 다 같이 잡히는 거거든요. 당활수소도 치료한 지 6개월 한약을 드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6개월 한약 드시고 당뇨약 두 알 모두 단약을 한 상태에서 6.7%까지 낮아졌는데 완전 졸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거의 그래도 전 단계까지 갈랑말랑 하면서 종결을 치료를 앞으로는 수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종결을 하셨던 분인데 간 수치도 모두 정상 되시고 불면증도 많이 완화되시고 하셨던 분이고요. 지금까지는 당활수소가 많이 좋아졌던 분들 졸업을 하셨던 분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소개했다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두 달 전에 저희 당뇨스쿨에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당뇨 발 괴사가 있었는데 세 개 발가락이 괴사가 됐었거든요. 모두 회복이 되셨던 제 환자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발 절단을 앞두고 있었어요. 42세입니다. 굉장히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친구가 한의원 가봐라 괴사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니까 이런 거 치료된다고 하더라 친구 한의사가 한의원에 가봐라 저희 한의원을 소개를 해 줘가지고 오셔서 치료를 잘 받고 42세여서 그런지 굉장히 빨랐어요. 두 달 만에 괴사가 없어지고 상처까지 회복이 되고 해서 두 달 딱 한약 드시고 병원 갔더니 졸업입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괴사 되기 전에 2년 정도 발절임 있었대요. 발절임 있었는데 처음엔 불편했는데 나중에 같이 살았대요. 익숙해져서 아 그냥 나는 발이 불편하네 이러면서 그냥 사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아리가 땡땡 붓고 진물이 흐르고 염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 치료를 받으러 딱 갔는데 그 종아리 붓고 진물 흐르는 거 치료를 받는 도중에 괴사가 딱 시작이 돼버려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괴사가 확 커지고 있었는데 다행히 조기에 잘 오셔가지고 치료를 잘 했던 분입니다. 마지막 분은 이분은 원격으로 진료를 받으셔서 저랑 대면한 적은 없어요. 예전에 코로나 시절에 불과 8월까지만 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덕분인지 뭔지 비대면으로 우리가 어렵잖아요. 멀리 있는 병원들은 아까 어떤 분도 울산이었나? 울산 사는데 울산에는 없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울산 사시면 강정님 부산점 다니세요. 부니조아님이 부산점 환자분이시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아요. 월요일날 동법 회딱 낮추는 30분 계실 때 부니조아님이 들어오십니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저희 강의에 참여해주세요. 저는 그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몇 분 계세요. 지금 오범석님 최혜성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최혜성님도 오랜만입니다. 이러셨고 우리 박상진님도 오셨고 되게 눈에 낯익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비대면 혜택으로 코로나 혜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셔서 저랑 전화 한 통화로 진료하고 한약 보내드리려고 했던 분인데 발절임이 있었어요. 이분은 발절임이 있었고 당활수가 6.5였는데 당활수수는 소폭 하락을 해서 전 단계 정도로 들어갔고 발절임이 완전히 소실이 됐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당뇨 때문에 졸업을 하고 싶든 아니면 합병증을 졸업을 하고 싶든 이거를 그냥 관리하고 어느 정도 완화하고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졸업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실제 졸업을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같이 볼 만한 댓글 있었을까요? 네. 위에 쭉 넘겨서 보시면 되게 인사를 일단 되게 늦게 들어왔다. 죄송하다. 이러면서 인사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고요. 당뇨 졸업 목표다. 정말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 환자가 당뇨 졸업이 어렵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졸업 축하한다라는 메시지가 많고 원장님 머리 스타일에 대한 칭찬도 많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이러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공복회당 낮추는 30분 교실할 때 내일 머리를 자르고 올 거라고 말했거든요.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올해가 마지막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네요. 20만명 축하합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 당뇨 스쿨의 찐팬들이 참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단백질과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 파트인데 어떻게 그거를 미리 이렇게 알고 계시지? 라고 생각을 하셔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댓글이 지금 빠르게 넘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파트 3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1형 당뇨예요. 유유 이렇게 하시는데 저 이분의 그 아이디 기억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1형 당뇨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생명절이? 1형 당뇨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형 당뇨인들도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 한의원에 와주시는데 1형 당뇨가 만약에 딱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어땠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100년 전에는 여러분 사실상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이 되고 의료가 발전이 되면서 인슐린이라는 대체제가 생겼잖아요. 주입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 내가 1형 당뇨로도 이 세상에서 빛을 보면 살 수 있구나 라는 감사함만 딱 남기시고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인슐린을 맞고 우리가 충분하게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만 유지를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니 1형 당뇨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2형 당뇨이시다가 갑자기 저랑 같이 진료 중에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당월사수가 한 5%가 뛰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그분이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거의 1형 당뇨에 가까운 그 수치를 보이셨죠. 그분도 이제 인슐린을 맞게 되셨는데 그분도 아 하면서 막 제가 요즘 이제 인슐린 분비가 끝났대요. 이렇게 그런 진단을 받고 오신 거예요. 제 C펩타이드는 지금 0.03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인슐린을 맞으면서 혈당관리를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꼭 합병증은 모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 사실 지금 공복혈당이 거의 한 290 정도 나오세요. 그런데도 증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 증상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냐고 290의 혈당이면 보통은 빈뇨 있죠. 잠 못 자죠. 스트레스 많죠. 하시는데 선생님은 그러지 않지 않냐고 이건 정말 제가 제가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려요. 한약의 효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그제서야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시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실까 1형 당뇨인들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내 혈당이 실제로 290, 300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 혈당을 낮출 수가 있고 또 어떤 혈당의 모습이 나의 개인적에 맞춤 혈당인가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우리 몸에 맞는 혈당의 수치도 저는 요즘은 다 다를 것이라고 봐요. 어떤 분은 100여도 혈당이 딱 안정적인가 하면 어떤 분은 150이 공복 혈당이 나왔는데 또 안정적이시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가지 컨디션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왜 100일 때도 괜찮고 어떤 분은 왜 150일 때도 괜찮았다 라는 거를 이제 내 혈당을 수치를 그냥 딱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내 맞춤 포인트가 어떤 것일까 수치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파트 2 시작해주세요. 갑자기? 네. 이런 당뇨 얘기하다가 원장님이 좀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를 졸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아마 거의 대다수가 하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야 이런 고민을 해보고 당뇨수술 영상도 많이 보고 아 당뇨를 졸업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한의원 문을 두드리고 오시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당뇨에 대해서 음식 운동 이렇게 관리하시는 대다수의 당뇨 환자분들은 아직까지는 당뇨를 졸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당뇨를 졸업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에 네. 가능합니다. 라는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되는 병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당뇨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당뇨 졸업 가능한가요? 저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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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인데 저도 당뇨 졸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꼭 한약 치료가 아니어도 누구나 당뇨는 졸업이 가능한데 다만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년 이런 식으로 몸 상태에 따라서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고 좀 그럴 뿐이지 달라질 뿐이지 누구나 당뇨는 졸업 가능하다라고 본다. 요새 암도 졸업하고 암도 안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당뇨를 졸업할 수 있겠다는 그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너무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 그 프레임에 나도 이렇게 갇혀서 살다 보니까 약 주면 약 먹고 약 먹으니까 음식 조금 더 소홀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더 먹으면 인슐린 좀 더 맞고 이런 식으로 살게 되는 것 같은데 이 프레임에서 한번 좀 벗어나 보면 아 당뇨를 졸업할 수도 있겠구나 졸업한 사람들의 영상이 올라오네 졸업한 사람들이 실제 있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당뇨를 졸업할 수 있는 이유 일단 이형 당뇨에 대해서 국한된 이야기이긴 합니다. 95% 거의 90% 이상이 이형 당뇨인데 이형 당뇨인들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인슐린이 몸에서 잘 쓰이지 못하는 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겼는지만 알면 사실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한 그 원인만 해결해주면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도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검사를 저희는 항상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공복으로 오셔서 혈액을 체열을 해서 인슐린 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복회땅도 같이 수치를 구해서 인슐린 공복회땅 수치 이게 패스팅글루라고 하는 게 패스팅글루코스라고 해서 공복회땅 수치거든요. 공복회땅 수치랑 공복에 잰 인슐린 수치를 곱한 다음에 405로 나누면 어떤 숫자가 나와요. 보통 1에서 10 전후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1.6 미만일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좋은 수치고 2.5를 넘어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으면 한 초기 정도 인슐린 저항성을 실제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실 겁니다. 당황했을 수도 3개월 한 번씩 검사하듯이 인슐린 저항성도 주기적으로 검사하셨으면 좋겠고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검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한약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원인이 보통 이렇게 심장 그다음에 간 그다음에 이런 소장, 대장, 위장 해서 소화기 세 가지로 보는데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특징이 작은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에 자꾸 막혀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은 계속 많아지고 그래서 기가 소통되지 못하고 기가 올채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분들은 작은 일에도 되게 예민해지기 쉽고 걱정이 많이 올라오고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뇌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실제 스트레스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혈당을 많이 높이는 요인이잖아요. 심장이 약한 분들은 그런 기준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슐린 저항성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간인데 간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잖아요. 간이 실제로 안 좋은 분들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 간 수치고 높은 거는 또 하나의 수치일 뿐이고 간 기능이 안 좋다는 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좀 잘 침침해지고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쥐가 잘 난다든지 굉장히 피로한데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간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일 텐데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도 당연히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이 안 잡히겠죠. 소화기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 소화기가 안 좋으면 식후 혈당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밥 먹은 게 잘 소화가 안 되고 찌꺼기 자꾸 쌓이고 습담이 생기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장기에 어떤 문제가 이분에게 있는지를 찾는 게 저의 역할인 거고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한약과 침치료를 하는 게 또 저희의 치료 방향인 거고 이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그분에 맞는 생활티칭을 해드리는 것도 또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당뇨를 졸업할 수 있고 누구나 졸업 가능한데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 원인을 찾아서 졸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가면 그 길이 조금 더 수월해지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약에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혈당관리를 할 때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하는 게 합병증을 혈당관리만 한다고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병활수가 굉장히 좋은데 6. 몇 퍼센트 병원에서 관리하라는 대로 6.5 미만으로 낮추고 했는데도 합병증 오시는 분들 정말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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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혈관. 혈관 건강이 좋아야 합병증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눈, 콩팥, 발 저림, 말초신경 이런 애들이 다 혈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세혈관 영향을 눈도 다 모세혈관 덩어리고 신장도 마찬가지고 말초신경도 말초혈관 영향을 받거든요. 이 혈관, 모세혈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도 간이 근육을 영향해주고 주관해주기 때문에 근육에 영향을 주니까 근육에 생기는 말초신경증도 당연히 간 문제랑 관련이 있고 눈은 간 문제라고 한의학에서 얘기를 해요. 눈이 노란 사람한테야 간 안 좋은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실제 눈은 간입니다. 그리고 간생동원이라고 해서 신장과 간은 뿌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증도 물론 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과 간이 건강해야 사실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 졸업도 가능한데 혈당수치 이거 숫자 숫자만 좋다고 해서 내가 합병증이 예방되거나 좋아지는 건 아닌 거죠. 간 기능은 근데 간 수치로만 대변되는 게 아니라서 초음파로 간 경화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검사를 해서 간 경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간 경화 아니면 이 검사는 잘 안 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고 실제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모세혈관 검사 기기가 들어왔어요. 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원장님? 놀랐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의료진과 대수평생님들, 시인장님 다 포함해서 가장 혈관이 좋았던 분은 박은현 원장님이었어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거의 뭐 지금 못 가져왔는데 정상 혈관의 표본을 못 가져왔는데 내일 한번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조금 더 뚜렷한 모양으로 길쭉길쭉한 게 이 모세혈관인데 정상인 분들은 이런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포가 많아요. 그리고 선명하죠. 이렇게 길다랗게 U자가 길게 늘어진 모양으로 길게 길게 있는 게 모세혈관이 손톱 밑에를 보는 거거든요. 혈관이 갔다가 오는 게 보여요. 혈액이 흐르는 게 보여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모양은 괜찮으나 히끗히끗해서 좀 기능이 떨어져 있는 혈관들이 좀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선명한 게 전체적으로 다 같은 굵기 같은 색깔이어야 하는데 한쪽만 끝부분만 좀 빨갛게 혈액이 좀 저류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혈액순환이 조금 저하된 상태 아예 이렇게 더 히끗히끗한 게 또 보이고 끝에만 빨갛다거나 전반적으로 좀 분포가 좀 떨어져 보인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혈관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많이 노화되어 있고 유령혈관도 좀 보이고 혈액순환도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실 좀 나은 편이고 사실 검색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고세혈관이 보여요. 막 삼지창의 모양도 있고요. 막 DNA처럼 나선형의 모양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의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점점점점 있는 거는 알레르기성에 있는 혈관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피부에 대한 문제나 비염이 있다라든지 이런 알러지 질환이 있으신 분이 있고 화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꼬불꼬불하죠. 그리고 혈관이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검사를 어떤 큰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여기에 이제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에 이제 투영 그 빛 살랑하지 말라고 이물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비름 같은 걸 발라서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렇게 딱 바로 보여요. 한 진짜 의료진이 찾는 그거 한 제가 찾는다 5초 이렇게 하면 5초만에 이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혈관이 진짜 예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정도의 혈관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도 제 혈관을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제 그 사장님께서도 이거 이런 혈관 처음 보셨다고 저보고 10대냐고 그러셔가지고 아 제가 되게 내 심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다 이게 저희 저에게 매일 평생 맛있는 밥을 해준 저희 부모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되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표본이 되고자 저도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또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혈관의 모양을 보면 정말 합병증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내 혈관이 우리 몸에 60조의 세포가요. 다 혈액의 공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혈액의 공급이 내가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인 이 손끝에서부터 이 모양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손끝에서 혈관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전신에 피 공급이 잘 된다라고 보셔도 괜찮고요. 내가 손끝에서 이 혈관을 딱 관찰했을 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막 아지랑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그냥 되게 쩜쩜쩜 보이기도 하고 끝에 혈관에 이렇게 피가 정체되어 있는 한약적 표현으로 하면 어혈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여러분께서 합병증이 올 확률이 점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먼저 보고 알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듯이 내가 내 혈관이 어떤지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은 지금 저희가 있는 한의원에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번 내가 저 혈관 검사 받아보고 싶어요 하면 당뇨생활 상담문이 저기 보이시죠? 저기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혈관 검사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은 종로점에만 있어요. 저희가 회박된 병원이 전국에 네 군데가 있는데 서울에 두 군데 강남 종로에 있죠. 인천에 있고 부산에 있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검사 기기는 종로에만 있어서 회박된 병원 네 군데 중에 종로에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 내일 서울 갈 일이 있을 때 서울은 너무 머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막상 오셔서 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검사를 하시면 다들 너무 놀라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혈당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 모세혈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는데 도대체 이 모세혈관 살리는 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10가지를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유창화 님이 종로에 있는 한의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비카 님이 어 다시 다시 한의원에 출근해야 되겠네요 하셨어요.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모세혈관 관리를 할 수 있었는지 부니조아 님이 비결을 물어보셨고요. 비결이 있나요 원장님? 10가지 다 지키시면 제가 이따 핵심 방법 10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10가지 중 제가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지 알 것 같은데요. 그럼요 원장님. 5년을 같이 지내봐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10가지를 뭘 지키고 뭘 못 지키는지 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둘둘치킨 님이 상당히 열심히 이제 저희와 강연을 하듯이 되게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 혹시 종로에서 일요일 계획 진료가 없냐? 아 없습니다. 아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미안하다. 이러시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분의 건강이 지금 저희가 살짝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문제라서 살이 4kg가 빠졌는데 왜 당화이색소가 8.5에서 12.4로 올랐어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요? 8.5에서 살이 4kg가 빠지셨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당뇨는 체중을 빠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체중을 먼저 관리를 해서 체중 감소를 하세요라고 피드백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8.5에서 12.4까지 올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체중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이분이 마른 당뇨였으면 더더욱 살은 빠지고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너무 음식에 또 너무 지나치게 관리하고 신경 쓰고 하면 또 이게 살은 빠지는데 몸은 좋아진 건 아니라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비만 당뇨라 하더라도 살은 빠지는데 혈당이 높아서 살은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혈당이라서 살은 빠지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수면이 안 좋거나 이런 것도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살은 빠지는데 혈당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질문이 너무 열린 질문이라서 내가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파트 3에서 10가지를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한번 체크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역으로 그렇게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은 우리 오늘 마지막 강의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질문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몇 개월 만에 졸업이 가능한가요 원장님? 사람마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의지가 있고 실천을 진짜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기간은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당뇨를 오래 이제 알았거나 20년 됐다 이런 분들은 의지랑 실천이 있어도 아무래도 좀 당뇨 초기인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의지와 실천이 굉장히 더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졸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니 졸업을 가능하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시다면 오시고요. 그리고 일형 당뇨도 졸업이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 일형 당뇨는 우리가 체장에서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만드는데 그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분비하기가 어려운 걸 일형 당뇨라고 하잖아요. 일형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고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는 정말 소아 때부터 당뇨가 있었고 일형 당뇨라고 했었어라고 하면 정말 일형 당뇨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았던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성인이 된 후에 당뇨를 진단받았고 성인이 된 후에 인슐린 분비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으면 꼭 시펩타이드 검사를 해서 정말 일형인지 아니면 일형과 일형의 타이에 낀 1.5형이라고 있거든요. 물론 이형만큼 인슐린이 충분히 나오진 않지만 그 사이에 껴서 아직 정확하게 일형처럼 아예 0에 가까운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매하게 조금은 나오는 1.5형인 경우가 대다수일 거라고 저는 봐요. 성인인데 당뇨를 성인된 후에 당뇨를 진단받은 경우라면 이런 분들은 시펩타이드 수치를 반드시 검사를 해보시고 이 수치가 물론 정상 범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1.5형은.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지만 이형보다는 조금 더 졸업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직 한 유치원생 정도? 대학교 졸업까지, 대학원까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형 당뇨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인 거고 이분들은 최장의 힘을 내줘서 인슐린 분비를 하는 것까지 돼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하지만 1형은 사실은 아직까지도는 좀 어렵다.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1형이 그래도 인슐린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과학의 힘은 만들어진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합병증이나 고혈당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혈당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건 당뇨약을 드시건 당뇨한약을 드시던 선생님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그걸로도 됩니다. 당뇨의 패러다임이 그냥 단순히 6.5 이하가 아니에요. 당활색소. 다만 본인의 몸에 어떤 게 가장 치료가 적합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정말 합병증이 안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혈관 사진을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러분께서 혈당에 너무 집중하고 계세요. 당뇨 졸업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사실 혈당 수치보다는 더 중요한 개념인 당뇨 합병증을 피하셔야 되거든요. 당뇨 합병증이 내 인생이 절대 오면 안 돼요. 1형이든 2형이든 당뇨 전단계든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당뇨 합병증을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합병증을 피하는 것이 결국에는 저는 당뇨 졸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 환자 그 배혈성님 정말 당뇨 졸업한 거 맞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응 당뇨 졸업했죠. 어떻게 당뇨를 졸업하고 그렇게 빨리해? 그런데 그분이 그 생활, 저희가 영상 속에서 담아뒀던 그 생활을 계속 꾸준히 실천만 하신다면 그분은 당뇨 졸업하셨고 당뇨 합병증도 올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듯이 정말 꾸준한 실천, 그리고 나에게 맞는 생활 습관, 나에게 맞는 치료 방법 이거를 적절하게 나한테 딱 수용을 하셔서 하셔야지 아 인슐린 주사는 나쁜 거예요. 당뇨약은 나쁜 거예요. 당뇨 한약은 좋은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고 하지만 제가 참 이혜미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의사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의 혈당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 일기도 써셔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파트 3에서 어떤 10가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당뇨 졸업자를 통해 알아본 혈당 관리 핵심 10가지입니다. 배혈석님 오늘 참 자주 나오시는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저희 의료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힘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시냐면 선생님 7시간 주무시고 오셔야죠. 왜 주무시지 않고 유튜브를 보셨나요? 제가 딱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아휴 제가 5시만 되면 눈이 뜨여집니다. 어떡하죠? 그러면 눈 감고라도 주무셔야죠. 눈 감고 계셔야죠. 눈 감고라도 계셔야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휴 알겠습니다. 하고 5시에 깨시잖아요. 그럼 7시까지 눈 감고 가만히 눈 감고 계세요. 근데 그 정도의 철두철미함.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상 수면의 개념은 우리 몸에서 이 눈으로부터 빛의 투과를 막는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암막 커튼을 써야 되고 밤에 주무시라는 이유가 우리는 생체 시계는 빛을 통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생체 시계가 온전하게 작동이 되려면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 상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빛을 자꾸 보는 거 있죠. 그 유튜브, 핸드폰, TV 여러 가지 이것들의 빛에 노출이 되다 보면 수면의 질이 상당히 깨지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구체적인 의지. 나 당뇨 졸업할 거야. 그래서 아까 졸조치킨님이셨던 것 같은데 저는 당뇨 졸업을 못할 것 같아요. 유유. 유유 이러셨어요. 여기 또 있는데 하긴 매일 누워있다가 이혜미 한희 선생님 때문에 운동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내가 약해진 모습을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한 개라도 성공하는 사람의 72대1의 법칙이 있던데요. 72대1 법칙은 72시간이 3일이잖아요. 3일 동안에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하나 만할 차이래요. 성공하는 사람은 72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라도 오늘 이혜미 선생님 말 들었으니까 운동해야지 오늘 맨발 걷기 해야지 딱 엉덩이 가볍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의지 성공 목표도 성공 하신 거예요. 뭔가를 알고 나서 72시간 이내 이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내. 오늘이 11월 7일이니까 11월 10일 밤 8시 45분 이내. 이내 맨발 걷기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의 실천력 그게 바로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같이 하시고 있는데 310명이 돌파 중인데 310명 분들이 다 같이 나는 72시간 내에 어떤 목표를 딱 하나 가지시고요. 3일 이내에 반드시 내가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뇨 졸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인데요. 당뇨 하면 떠오르는 딱 첫 번째가 음식이죠. 음식. 혈당관리 기본인 식이관리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계속 먹으면서도 햄버거 생각하고 통닭 생각하죠. 내가 한식을 먹는데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많이 먹으려고 하는 습관. 그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밤이 이렇게 늦었는데 배달에 땡땡을 켜요. 그러면서 뭔가 시키려고 드릉드릉하죠. 뭔가 부릉부릉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겠고. 세 번째 고량 홈이라고 해서 칼로리가 높고 맛이 굉장히 진하고 기름이 튀기고 이런 음식들과 함께 더불어 음주를 하는 습관. 이 세 가지가 혈당관리에 기본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리허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혜미 원장님께서 딱 한 가지.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는 포인트를 딱 짚어주셨어요. 음식 관리에 있어서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뭐가 좋으니까 뭘 먹고. 뭐가 안 좋으니까 뭘 안 먹고. 이런 하나하나 개별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대처보다는 가장 핵심은 저녁에 3, 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자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잘했을 때 실제 저희가 혈당달력을 쓰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잘했을 때 혈당달력이 예쁘게 나오고 그게 안 됐을 때 혈당달력이 높게 나오거든요. 사실 그게 좀 지키기 어렵기도 하고요. 원장님이 하나하나 지키고 있는 거 안 지키고 있는 거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끼치는 것 하나가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녁. 저녁. 약속이 너무 많아요. 약속이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자기 전에 3시간, 4시간 전이 뭡니까. 진짜. 저도 요즘 그게 지금 깨져서 제가 원래 야식을 안 하거든요. 야식을 안 하는데 최근에 나쁜 습관이 하나 드려진 게 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반성을 하기 시작했고 다시 이제 다시 생체 시계를 마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되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는 야식을 조금 먹을 때가 있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식사 시간에 공복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12시간 이상. 혹은 14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공복 시간을 좀 갖고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는 하고요. 어쨌든 음식은 진짜 질문이 많으세요. 원장님 저 비트, 양파, 마늘, 복립, 마늘, 식초 개별적인 음식에 대한 이거 먹으면 혈당 낮아지나요? 이거예요. 하지만 음식 하나하나 그 큰 것보다는 정말 큰 틀이 무엇인지 음식에서 가장 큰 틀은 많이 먹지 않기 늦게 먹지 않기, 나쁜 음식 먹지 않기입니다. 술이 가장 안 좋고요. 음식 중에서는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음식을 들어오면 딱 그거 한 가지 먹이에요. 제발 인스턴트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제발 외식의 횟수를 주시지요. 배달 음식 드시지 마세요. 초고도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머지는 진짜 몸에 안 맞는 그런 음식들은 개별 티칭을 해드릴 필요 있어요. 오늘도 한 환자가 그러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고3 때 아버지가 꿀에 절인 인삼을 막 주셔가지고 제가 입술이 다 부르텄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심장에 열이 많이 체질이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너는 몸이 허약하니 인삼과 꿀에 막 그렇게 버무린 그거를 1년 동안 먹다 보니 본인은 더워 죽겠는데 겨울에도 막 더워 죽겠는데 그런 잘못된 음식을 먹고 본인의 신체 컨디션이 변하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환자분께서는 오늘 혈당 너무 좋으세요. 오늘 뭐 드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 원장님 저는 보리랑요. 시금치랑 그리고 확률 그리고 무슨 닭가슴살 이렇게 넣고 죽을 만드셨대요. 그래서 어 확률이요? 확률이 뭐지? 율몬가요? 이랬더니 확률이란 밤을 쪄서 말린 거를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했는데 아 다행이네요. 선생님한테는 유리 밤이 참 잘 맞는 치질이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한마디씩은 해드려요. 그렇듯이 음식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먹으라고 지어져 있어요. 다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인데 어떤 분들은 플렉시테리언 그래서 내가 섬멸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고 베지터리언도 있고 카보니 카니버어싱도 있고 여러가지 식이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나쁜 거 안 먹기 많이 안 먹기 늦게 안 먹기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공복혈당이 높으신 분은 자기 3, 4시간 전에 금식입니다. 이거를 꼭 지켜주셔요. 다음 식이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장류인들이 정말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영양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단백질이고 두 번째가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백질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단백질의 종류는 동물성이 있고 식물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육류 그리고 어류 이런 것들이 다 동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피가 있는 것들이 동물성 그리고 해산물 여기가 다 동물성이고 식물성은 땅에서 나는 것들 콩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콩이 가장 지금은 생각했는데 콩은 잡곡류 중에 여러 가지가 다 식물성 단백질인데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너무 명확해요. 동물성의 단백질의 특징은 필수 아미동산이 다 들어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세포가 건강해지고 뼈관절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나머지 근육인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완벽하게 좋게 되려면 동물성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단 콜레스테레스 수치가 높게 되고 살이 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단백질의 비율을 3분의 1 정도만 차지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소화 흡수도 좋고요. 당연히.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의 특징은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꼭 우리가 잘 먹어야지만 특히 당뇨인들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비만 당뇨인들은 내가 뱃살이 찌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음식을 드시게 되면 뱃살 찌는 것도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두 종류가 있다.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을 3분의 2 정도 드셔야 되고 동물성 단백질을 3분의 1 정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비율에 있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식이섬유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를 원장님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권장식이섬유에 해당할까요? 음... 글쎄요.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과 4개가 하루, 권장, 식이섬유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루 4개의 사과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식이바로라는 제품을 저희 의료진들이 같이 개발해서 이유미 원장님께서 개발을 하셔서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 있죠?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늘 그... 뭐죠? 협찬 제품? 오늘 상품. 상품으로도 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칼로리 소모에도 좋다. 첫 번째, 특히 당뇨 있는 분들한테 제일 고민거리.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한다. 두 번째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당뇨인들 중에. 그리고 신장을 투석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당뇨합병증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 식이섬유를 잘 섭취를 하셔야지만 신장 건강이 지켜지고 사망률도 낮춰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혈당이 지금 좋아져야 되고 신장의 건강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우리 몸의 혈관의 고지혈증, 고콜레스로 혈증을 맞고 싶다 하시면 이 시기를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가장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해조류, 과일, 김치, 버섯, 상추, 쌈채소, 여린일채소 엄청 많죠. 그런데 거기서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섭취가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럴 때 이 식이 바로 한 팩이면 내가 하루 식이섬유 양은 섭취를 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거를 그냥 제품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체험단이 있습니다. 체험단에게 저희가 11채를 제공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1채 드신 분들이 피드백을 여러 개 주셨는데 공통적인 피드백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가 대변이 좋아졌다. 아무래도 식이섬유는 변비 있는 분들이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대변이 굉장히 좋아졌다. 형태가 좋아지거나 모기가 수월해지거나 변비가 좀 완화되거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식후할당이 낮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이바로의 특징 자체가 안에 차정자피가 있고요. 바나바나잎도 있고 흰 강남콩이라고 해서 식이섬유가 사과의 17배, 고구마의 8배가 바로 흰 강남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있고 난소화성 말토덱 스트릿 이런 것도 있고 여주도 들어있고 유기농 올리브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 식이바로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먹어왔을 때 원장님 저 약간 배가 뽀글뽀글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제가 물 섭취를 좀 적게 했더라고요. 물은 진짜 충분히 드셔야 돼요. 이 식이섬유가 내가 장까지 충분하게 가서 활동을 하려면 물은 이런 컵으로 한 두 컵 정도? 두 컵 정도 이렇게 물을 충분하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제품이 사실 여주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여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주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 분들이라면 조금 섭취를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가들, 우리 비만 아들이 좀 있거든요. 아가들은 식이섬유를 반만 드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또 특이사항은 따뜻한 물로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식이섬유가 차장 잡히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따뜻한 물로 같이 먹으면 바로 팽창해버리거든요. 아 근데 제가 따뜻한 물 좋아해요. 그래서 그랬나 보다. 따뜻한 물이랑 먹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되게 갑자기 가스 차고 복부 팽만감, 배가 뽀글뽀글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간의 그 서늘한 물이랑 드실 것. 이렇게. 그리고 식이바로는 식 전에 드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왜냐하면 이 차종 잡히가 실제 실험해본 영상들 같은 거 보면 물에다가 차종 잡히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거든요. 부피를 팽창을 해서 식이섬유가 이렇게 부피를 많이 형성해 주기 때문에 대변 보는 게 편해지는 건데 이거를 분말로 먹으면 힘드니까 환으로 만든 게 식이바로잖아요. 근데 이거를 먹고 그냥 물을 환을 삼킬 수 있을 만큼만 딱 삼키고 끝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안에서 이제 물이 막 팽창하고 있는데 물을 자꾸 끌어 땡기니까 약간 불편함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차종 잡히가 팽창될 때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 아까 원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혈당에 도움이 되는 바나바잎, 여주, 배치감자 이런 당뇨랑 관련된 재료들이 들어간 식이섬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거는 여기 하단에 여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다가 아까 어떤 분이 어떻게 구입해야 되냐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제가 또 하나 권장해드리고 있고 저도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제가 굉장히 식이섬유를 좋아해요. 그래서 야채를 좀 먼저 먹고요. 그다음에 계란을 먹고요. 저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의 주식은 달걀이죠. 달걀 계란은 하루에 두 개 이상을 꼭 먹습니다. 정말 포만감도 좋고 이 계란 하나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이시라면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단백질 양이 내 키로수 1kg 곱하기 1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50kg다. 그러면 5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0g의 단백질을 먹으려면 사실상 계란으로 환산해봤을 때 계란 5개거든요. 이렇게 내가 근데 계란만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다른 육고기도 먹고 어육류도 먹고 두부도 먹고 다 먹잖아요. 그래서 최소 계란 2개를 먹으면 되게 좋아지죠. 단백질 섭취량은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란을 꼭 먹는 편이고 식이바루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거꾸로 식사법이 실천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야채나 과일이나 이렇게 막 하실 수 없는 방법 상황이시라면 식이보로 그냥 여행 중에 한 포 딱 챙기셔가지고 가시면 거꾸로 식사법이 어디서든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긍정님께서 무화과 좋아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 무화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뇨인들은 오늘 무화과 먹고 당월소 올라세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루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약은 저는 최대 3개라고 봅니다. 2개 내지는 3개. 2개 내지는 3개 이상은 드시면 안 되고요. 과일은 모든 당뇨인들이 다 드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필수 영양소로 그냥 되게 자연에서 그냥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잖아요. 근데 항상 양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 전에 드시고 식 후에 후식으로 드시지 마시고요. 식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무화과 많이 먹으면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안 좋습니다. 많이는 항상 과유불금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적당히 가장 좋고요. 어떤 음식이든 골고루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운동. 만보 걷기는 필수다. 만보. 제가 최근에 또 저의 지인들과 한 10명이 되는 지인들과 이 만보 걷기를 내기를 했어요. 당연히 제가 1등 했죠. 10명의 지인들과 배틀을 뜨는데요.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만보 걷기. 근데 이 만보를 거르려고 거르는 게 아니라 저의 삶의 일상은 그냥 걷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저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하는 게 있어요. 요즘.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를 하러 나가는데 이거를 시작한 지가 제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조금 그 넘은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로 정말 저의 고질병이 고쳐졌어요. 조금 불빛. 조금 불빛. 조금 뭐랄까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알아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니까 지켜주시면 제가 되게 몸이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안 좋았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데 먹는 거 엄청 신경 쓰고요. 운동 매일 하고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그래도 잘 이겨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잠을 좀 들자긴 합니다. 잠을 조금 자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저의 고질병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정말 정말 기적적으로 몸에서 180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동생이 언니 요즘 피부가 진짜 좋아졌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기분도 상당히 업텐션이 돼요. 원래 하이텐션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 마음에 되게 편안함 있죠. 그런 것들이 실천이 되면서 맨발 걷기에 그 효과를 저 스스로가 느끼다 보니까 저의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께 훨씬 자연스럽게 딱딱 얘기를 하죠. 꼭 하셔야 합니다. 당뇨인들도 꼭 하셔야 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당뇨인들이라고 해서 못할 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음... 실천 정말 많이 하시고요. 하시는 분들은 딱 세 가지의 효과를 얻으세요. 첫 번째, 원장님 지압 효과가 정말 대박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잠 진짜 잘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를 다 물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당뇨인들이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네 가지를 균형을 딱 맞추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당뇨 졸업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이 맨발 걷기 하나만으로 사실 음식을 제외한 수면, 스트레스, 운동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꼭 실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매일 하셔도 좋고 아, 오늘 아침에 영도씨였어요. 오늘 아침이 영도였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하신 거죠. 아, 그럼요. 50분 했죠, 50분. 일어나자마자. 아니, 아까 어떤 분도 강의 들으면서 맨발 걷기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진짜요? 요새는 지금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낮에 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저녁에 10분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물론 공복했던 30분은 교실을 해야 돼가지고 10분밖에 못 하긴 했지만 진짜 발이 어제 비 와가지고 우산 쓰면서 했는데 시간을 쪼개서 쓰시는 분은 거의 초단위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하신 분과 지금 들으면서 하시는 분은 대단하십니다. 이게 춥기 때문에 요렇게 하셔야 돼요. 양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발등까지는 따뜻하게 해놓는 거죠. 그리고 부분 쪽으로 지압을 하고 부분 쪽으로 접지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날씨 붙어서는 아마 맨발로 온전히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해보시는데 조금 춥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맨발 걷기를 최대한 우리가 그래도 한 12월, 1월까지는 해보시는 데까지는 해봤으면 좋겠고 그 방법으로 양말을 신고 구멍을 뚫어서 하시면 되고 실제 요 사진은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이었는데 산에 가서 만난 분이었어요. 그분이 맨발 걷기를 저랑 남편이랑 하고 있으니까 맨발 걷기 처음 하는 것 같다면서 말을 걸어오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추우면 맨발 걷기 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한 번도 신 적이 없고 한파 때도 눈이 쌓여 있을 때도 한 번도 신 적이 없고 그 비결이 이렇게 양말을 신고 구멍을 뚫어서 했던 거였고 여기서 더 추워지면 날씨가 두 겹을 신어서 그 발등 사이에다가 핫팩을 넣는데요. 발등까지는 따뜻하니까 그래서 하다가 너무 힘들면 조금 쉬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 본인은 작년에 한 번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계속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는 맨발 걷기를 많이 말씀드리다가 겨울에는 같이 쉬었거든요. 올해는 한 번 안 쉬어 볼 요량으로 어제 맨발 걷기 할 때 양말에 구멍을 뚫은 거를 신고 나가 봤습니다. 맨발 신발 신고 한다고 두들치킨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맨발 신발 지금도 신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신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운동을 위해서 걷는 거 우리가 자연을 걷는 거는 꼭 맨발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니조아님께서 저도 낮시간 동료 40분 걷기 했어요. 지인분들이 자꾸 늘어난답니다. 와 낮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참 좋은데요. 저희도 사실 종료 가면 되긴 하는데 밥 먹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꼭 가요. 꼭 갑시다. 제가 맨발 걷기 정말 좋아해 가지고 좋아하게 돼서 또 이렇게 예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꼭 해보세요.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나한테 맞는지 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에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거든요. 그러면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에게 맞는 운동을 얼마나 꾸준하게 하는가가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의 작점 첫 번째 근육이 하지 근육이 엄청 증가되고요. 수면의 질 엄청 회복되고요. 세 번째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여섯 번째 수면 생체 믿음을 만드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수면 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원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을 잘 때 제대로 자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은 어쨌든 7시간 이상 자는 건데 7시간을 잘 때 새벽 1시에 자는 게 아니라 12시 전에 잠이 들어서 12시 전에 취침을 한 상태에서 7시간 자는 거 똑같은 7시간을 자더라도 어쨌든 자정 전에 취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요 라고 하는데 중간에 한 번 깨면 잠드는데 30분 걸리고 야간요가 근데 심지어 한두 번 입고 두세 번 입고 또는 꿈이 많아서 깊은 잠을 못 자고 이런 경우에는 양은 얼핏 보면 7시간 같지만 사실 낮에 보면 깊은 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7시간을 못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과 질이 모두 보장되는 수면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양질의 수면이라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숙면을 하신 거에 있어서 시간을 정해두지 마시고요. 내가 다음 날에 생활하는데 물이 없는 수면이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잠은 시간을 따져보면 6시간 미만이거든요. 잠을 깊게도 못 자고요. 조금 잠을 적게 자는 편이기도 해요. 뭐 이거저거 하다보면 1시 그냥 막 되어있고 1시 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도 눈 뜨는 시간은 6시 반이에요. 그게 그냥 생체 사이클이거든요. 그럼 다음날 피곤하죠. 피곤하면 어떡해요. 잠깐 낮잠도 자고 커피도 좀 마시고 그리고 사실 맨발 곱기를 하면 저는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해요. 머리가 되게 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이 부족한 잠을 제가 생활하는데 큰 무리 없이 제가 그 컨디션을 딱 만들어 놓기 때문에 저는 잠을 조금 내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당뇨인이시라면 사실 이 뇌가 우리 몸에서 20%의 포도당을 뺏었어요. 근육하고 움직임보다 사실은 이게 거의 2% 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 사용량은 20%나 되니까 얘가 얼마나 잘 쉬냐에 따라서 공복혈당이 많이 결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뇌가 푹 쉬어져야지 혈당도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뇌가 푹 쉬는 시간 자체가 내 몸의 회복시간이기 때문에 꼭 당뇨인이라면 수면시간 7시간 정도는 지켜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내가 양질의 수면을 자고 싶다고 하시면 다섯 가지를 딱 아까 제가 피곤한 몸 살리기라는 이 책을 참고를 해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자기는 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가 첫 번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음악을 듣는 것도 안 된대요. 근데 사실은 저는 너무 잠들기 어려울 때는 사실 잠깐의 음악은 듣습니다. 저한테 음악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음악을 살짝 듣고 자면 잠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과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너무 집중해서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커피를 하루에 두 잔 이상 마시는 거는 좀 상관해주세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당연히 이 반감기가 줄어드는 거에 커피는 한 8시간, 9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내가 오후 막 5시에 먹었다. 그러면 새벽 2시까지 계속 카페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 네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 전에 음식 드시지 말기 또 술 드시지 마시기 이거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특히 남성분들 자기 전에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자기 전에 담배 피우시면 수면의 질에 많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정화가 되고 어제도 우리가 뇌가 뇌 마사지라고 해서 운동을 원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 어,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거입니다. 저 이렇게 저도 어제 사실 공복혈당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3분 동안 이렇게 도리도리를 했는데 경추가 이렇게 딱딱딱딱하게 맞춰지는 느낌도 들고요. 정말 뇌가 좀 이렇게 맑아지는 느낌? 머리가 항상 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 뇌가 푹 쉬워지는 거가 사실은 정말 공복혈당 그리고 당뇨의 극복의 핵심이 될 수가 있다. 네, 백선희님이 참 잘 정리를 해주셔요. 폰, 컴, 음악 금지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마지막 술, 음식, 담배 금지 이것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7번 벌써 7번이 왔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노하우입니다. 어, 이것은 사실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는 침치료, 춘화치료, 약침치료, 마사지샵 여러 가지 우리가 아플 때는 참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플 때는 오히려 자극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환자분들께 참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저랑 얘기하면서 네, 어떤 질문을 주시나요? 스트레스 자체도 혈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몸이 아플 때는 아까 원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데 마음이 아플 때 과연 똑같이 용을 쓰시나요?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아, 그러네요. 제가 마음이 불편한지도 일단 잘 몰랐고 내가 지금 서운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런 구체적으로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은 지금 서운한 것도 있고 화도 나는데 슬프기도 해요. 맞아요. 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나 손목 아파. 어깨 아파. 목이 담겨렸어. 이런 구체적으로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마음은 인지하기가 일단 조금 어렵고 왜냐하면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인지를 한 후에 이거를 애써서 용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고 나는 용서서 해결하고 싶은데 세 번째는 그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가 일단 가장 우선이고 그랬을 때 이거를 용서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마지막 이거를 용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이 각자 좀 각자 다르거든요. 누구는 음악도 이런 종류 음악 듣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운동은 이런 운동을 하고 취미는 이런 걸 했을 때 나는 좀 스트레스가 관리돼 이런 자신만의 그런 솔루션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취향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만의 솔루션들을 계속해서 좀 늘려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제가 저는 이거 딱 준비하면서 나는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꿀팁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자면 사실 저는 요즘에 가장 스트레스 해소 방법 첫 번째가 맨발 걷기예요. 아침에 맨발 걷기를 저는 아침에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맨발 걷기를 하는데 맨발 걷기 하면서 멍 때리면서 할 때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성경 말씀을 듣고 딱 맨발 걷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스트레스가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종교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마를종? 마름종이라고 해서 종교라는 게 어떤 종교 집단이 아니라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마음이나 인생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발 걷기를 하면서 성경을 듣습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핵심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든지 친구분들이랑 친구랑 만나서 오늘 정말 맛있는 거 딱 같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같이 얘기하는지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요. 세 번째가 사실은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은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개념은 어디 저기 멀리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여기가 아니라 사실 내 주변이거든요. 내 주변에 특별한 상황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북토크에 참여하면서 그 인생 여행자라는 분이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관찰자의 역할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세상은 변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듯이 정말 새로운 환경에 가셔서 내가 새로운 환경을 봤을 때 생각이 트이는 것도 있고요. 마음이 개방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그 새로운 걸 봤을 때 우리는 창의적이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의력, 이런 거를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 여행을 꼭 하시고 그 여행은 굳이 지금 난 여행할 게 없어 무슨 여유가 없어 이런 거 핍게 대지 마시고 내가 안 가봤던 카페를 가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여행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또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 노하우를 꼭 한번 개발을 하셔서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혹시 가장 스트레스 푸는 노하우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환자분들이랑 요새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장님처럼. 세 가지 딱 고민해주세요. 10년 넘게 한 요가가 있고 일단 저는 아무리 힘들고 그날 하루 종일 너무 일이 많아서 지치고 해도 요가는 꼭 갑니다. 갔다 와야 그 공간에 있을 때가 저는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고 시간도 빨리 가고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요가도 있고 그다음에 맨발 걷기도 있고 글쎄요. 또 아이들 보면서 힐링하는 거? 아 맞습니다. 진짜 클 것 같아요. 아이들. 가끔 또 힐링이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아 아이들 중요하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와 벌써 20분이다. 네. 내 몸이 주는 신호에 주목하다. 여기는 사실 우리가 이 신호들이 위장 자기가 있을 수도 있고 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불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탈모도 있고요. 어지럼주 두통도 있죠. 이런 것들은 내 몸에 자율신경계 그리고 호르몬계 그리고 면역계 이게 깨지기 때문에 신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의 문제는 뭐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신호가 어떤 건지를 보셔야지만 사실은 이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거는 신호가 있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참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술과 담배에 대한 공통점 당연히 금주 금연 하셔야죠. 여러분 졸업을 말하고 있는데 흡연과 음주가 웬 말입니까? 그래서 금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주하시고요. 저도 약간의 와인은 마시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어라 마셔야 라는 절대 싫어하고요. 담배는 냄새 나는 사람은 근처도 안 갑니다. 피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당뇨 졸업의 핵심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 주시고요. 열 번째 지속적인 당뇨 졸업 의지가 가능했던 이유들은 사실은 정말 주변에서 같이 응원해 주세요. 저의 진료실에도 꼭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은 치료 효과가 정말 좋고요. 혼자서 정말 외롭게 싸우셔야 되는 부분은 그만큼 치료가 조금 더딥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나는 내년에 2024년에 당뇨스쿨과 함께 당뇨 졸업 할 거야. 그리고 당뇨 졸업 당뇨 스쿨의 스타가 될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해 주시는 분이라면 당뇨 졸업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당뇨 졸업의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실천 이 세 가지가 꼭 3박자 이루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10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10가지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그중에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72시간 안에 실천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72시간 안에 실천하는 거는 하고 안 하고가 어차피 72시간 안에 안 하면 안 하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똑같은 거긴 한데 한의학 강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듣고 72시간 안에 이거를 내가 한의원 안에서 써먹지 못하면 그냥 그 강의는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장님. 아하 강의 엄청 듣는데. 네 파트 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안을 하겠습니다.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의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거야 이 프레임에 너무 갇혀있지 마시고 아 졸업할 수 있다고 하네 졸업한 사람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당뇨스쿨이 약간 캠페인의 마음으로 캠페인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저희도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그랬었는데 이제 졸업하신 분들도 계속 배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아까 또 댓글에도 거의 저도 거의 졸업했어요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계속 접하면서 아 이제는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널리 퍼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졸업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각자가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총 정리하는 느낌으로 7가지 실천하실 것들을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횟당이 몇인지 지금 당장의 이런 숫자보다는 내가 해야 할 거에 집중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거든요. 마치 수험생이 맨날 쪽지시험을 봐요. 맨날맨날 그 쪽지시험 보는 거에 막 점수 여기에 너무 집중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 이딜리비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을 해서 그냥 그거에 집중하는 게 나중에 결국은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인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당장 수치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실천하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고 첫 번째는 수면에 대한 거 7시에 이상 자는데 12시 전에 자야 한다. 두 번째는 저녁에 3, 4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는 맨발 걷기를 해야 한다. 또는 다른 운동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진료를 해본 경험상 다른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맨발 걷기가 훨씬 더 빨랐어요. 치료 효과가. 저희도 직접 하고 있고 이거는 너무 경험을 많이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른 운동보다도. 네 번째는 혈당 달력. 이거는 아시죠? 모르시면 밤 10시. 월요일마다 밤 10시에 제가 또 라이브로 매주 공복 혈당 낮추는 30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적정 체중. 과체중 보다는 정상 체중. 저체중 보다는 정상 체중.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근데 사실 이거는 앞에 거 잘하면 5번 돼요. 그럼요. 그럼요. 될 수밖에 없죠. 앞에 거 잘하면 5번 돼요. 그럼요. 네. 그리고 6번은 내가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해서 검진받고 상담하고 이렇게 꼭 혼자만 하지 마시고 꼭 데이터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받으시면서 가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지행합일. 내가 알고 있는 거랑 행동이 합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거는 사실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이 7가지 중에 잘 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체크하셔서 72시간 안에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강의고요. 마지막으로 이 편지 아직 신청 안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공유 좀 드릴게요.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이라고 해서 7일간 편지를 보내드리는 건데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 거의 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7일 동안 혈당을 낮출 수 있는 20가지 비법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네. 사실 당뇨를 딱 진단받으면 막막하잖아요. 네.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모르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혼자 공부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7일 동안 그냥 쭉 다 이쁘게 편집까지 해가지고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링크를 드리면 그 링크를 타고 사이트로 쫙 이쁘게 보는 거거든요. 1일차 때는 아까 얘기했던 혈당 달력 2일차 때는 운동 3일차 때는 수면 4일차에는 음식 5일차에는 합병증 예방하는 방법 6일차에는 졸업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들 마지막 7일차에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7일 동안 짜임새 있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요거 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신청 방법은 어... 신청 방법은 네. 알려주세요. 댓글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신청은 제가 오늘 해서 받아 봤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해서 받아 봤어요. 도대체 우리 구독자들은 어떤 내용으로 받아보게 되는 거 어떤 형식으로 정말 가독성 좋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일러주듯이 얘기를 해 주듯이 여러분이 정말 꿀팁을 받아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오늘 촬영도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댓글에다가 여러분 그 링크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신청하셔도 좋고요. 전화 한 통으로도 이 문자 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한 통에 그 지금 그 혹시 몇 번인지 얘기를 해 주시면 댓글로 알 수가 있고 혹은 저희가 그 지금 유튜브 라이브 거기 밑에다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링크가 다 있거든요. 거기 하나 누르셔서 그냥 한 두 번 세 번 눌리면 바로 신청됩니다. 혹은 어렵다 그러면 전화번호 딱 전화 띵띵띵띵 누르면 바로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받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읽기 편하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제 Q&A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고 네. 1877-8125입니다. 여러분 편지 신청 전화번호이고요. 1877-8125 번호로 지금 바로 그냥 267분은 1877-8125 딱 누르시면 다음날 문자부터 다음날부터 계속 문자가 옵니다. 그 번호로 그래서 한번 받아 보시고요. 정말 좋습니다. 꼭 한번 받아보셔서 여러분의 당뇨 오늘 강의에 총 집합체를 7일간 나눠서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맨발 걷기에 대한 일단 질문이 좀 많았었는데 예를 들면 족저근막염이 있다. 발바닥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그런데 맨발 걷기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분들일수록 처음에는 평지에서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남들처럼 산에 가고 싶고 막 이렇겠지만 처음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운동장이나 아니면 놀이터에 있는 흙에서 맨발 걷기를 하시다가 적응이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좀 안 아픈 시기가 오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또 분이조아 님이 자기 지인도 본인 지인도 무릎이 아팠는데 하고 나서 덜 아파지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환자분들도 무릎 아프신 분들 하시면 하실수록 나중에 가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데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디 불편하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평지에서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어떤 분이 집에서 맨발로 걷는 것도 맨발 걷기가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맨발 걷기의 핵심은 자연을 굽는 거라서 집은 아닙니다. 접지가 되는 곳은 자연이니까요. 세 번째, 맨발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맨발 신발 구입 어디서 하나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맨발 신발 접지가 되는 거를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공부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저희가 공동 구매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비바미 신발이라고 해서 저희는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공동 구매만 해드리는 건데 비바미 신발의 특징은 이 깔창 자체가 밑창. 깔창을 보통 빼고 신으라고 말씀드리죠. 밑창 자체가 접지 물질이 뿌려져 있어요. 내가 이 밑창을 밟고 걸으면 접지가 되는 거고 이 비바미 신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제품의 특징은 또 하나가 접지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지압이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밑창이 엄청 얇거든요. 원장님도 신어보면 밑창이 엄청 얇잖아요. 전 세 켤레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걷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이런 느낌까지 다 느껴지는데 맨발로 걸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돌 밟고 나뭇잎 밟고 어디 틈새가 있고 이런 거는 맨발 신발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맨발 신발의 밑창이 얇습니다. 그래서 비바미 신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신발의 특징은 접지도 되면서 지압이 된다. 지압이 어느 정도 된다 이거고 또 다른 아까 어떤 분이 육강나라 얘기해 주셨는데 육강나라 제품은 제가 보니까 접지는 확실히 됩니다. 왜냐하면 접지 되는 봉이 있어요. 접지 되는 쇠를 신발에 다가 놨어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으면 접지가 되는 봉이 신발 깔창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접지가 됩니다. 근데 지압이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깔창이 어느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압이라고 하는 거는 밑창이 얇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접지는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제가 테스트해 보진 않았어요. 비바미 신발은 저희가 다 테스트해 봤는데 접지가 되고요. 세 번째는 줄 같은 걸 팔아요. 그래서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밑에랑 내 신발 위에 연결을 해가지고 접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이 선을 사가지고 연결을 해서 아까 어떤 분이 그래서 본인은 비바미 신발 저희 거 공구 제품을 사서 선도 사가지고 이걸 연결해서 신고 있다. 더 확실한 접지를 하기 위해서 요새 맨발 신발, 아니 맨발 걷기를 정말 많이들 하고 계셔서 이 지식이 장난 아닙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 맨발 신발은 제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접지가 되는지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제품 설명해 드렸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질문이 있었을까요? 한 2, 3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둘둘치킨님 오늘 되게 꼭 당첨되셔야 될 텐데 달력을 보니 매일 술로 지나다니 좌절 아까 둘둘치킨님이 술 마시면 술 안 마시게 하는 한약도 있나요? 담배는 잘 모르겠는데 술 안 마시게 한약은 있습니다. 술 마시면 술맛이 떨어진다고 하는 한약이 있기는 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 몸이 너무 좋아져서 술이 더 먹힐 것 같긴 한데 술이 숙취가 없어지고 술 양이 좀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한약을 드시고 술은 좀 덜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한약이 있긴 합니다. 둘둘치킨님 진짜 아시는 거 많네요. 깊은 수면 45분 나머지 얕은 수면인데 괜찮은가요? 오늘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강의 이거 뭔가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된 지연이 된 게 있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깊은 잠 1시간 반마다 저희가 수면 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렘수면, 눈렘수면 이거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 개념을 아시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눈렘수면이 오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45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꾸 깨고 뭐 한다 하지라도 다음날 내가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 수면은 좋은 수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8시간이든 7시간이든 여러분이 다음날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는 수면을 잤다. 그걸로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문희경님이 시기바로 아까 문의 주셨던 분인데 식사 전에,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자꾸 까먹는데요. 편하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꼭 식사하기 전에 먹으면 물론 이제 거꾸로 식사 효과가 있어서 그때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꼭 이 시간에 안 맞추셔도 됩니다. 우리가 식이섬유는 야채나 잡곡 이런 거 대신에 식이바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야채를 무조건 1시간 전에 먹어야 되고 그 외에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1시간 전에 드시면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는 거꾸로 식사에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 시간을 자꾸 까먹으면 그냥 다른 때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이제 경품 추첨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일단 다음 강의 먼저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강의 27탄인가요? 다음 강의가? 네 맞습니다. 다음 강의는 27탄이고요. 새해 첫 강의 주제가 바로 2024년 당화의 세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맞아요. 다음 해에 2024년에 모두가 당뇨를 졸업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 그리고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20분 총 4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와 박은현 원장님이 개발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로닥터스의 혈당 바로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 바나바잎 추출물과 면역력 증진을 위한 홍삼이 주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치료할 때 간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간치료에 도움이 되는 한약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잎, 홍삼, 한약제들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 환자분들의 혈당관리와 면역력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게 지금쯤에 원래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이게 저희가 너무 욕심에 부리다가 더 좋은 거 만들고 시제도 계속 시제라고 해서 그 샘플 한약 제품 샘플을 만드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쯤 되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강의 때 경품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12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당첨되신 분들을 뽑아놓고 12월 중순에 제품이 나오면 그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10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개발에 참여한 제로닥터스의 식이바로입니다. 당뇨인 분들은 식이섬유 충분히 드셔야 혈당관리 도움이 되는데 음식만으로는 섭취하기 힘든 경우 하루 섭취량을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이고요.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봄봄가든의 국산 돼지감자 차 티백입니다. 돼지감자가 당뇨 싫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텐데 바로 돼지감자가 들어있는 이눌린 때문이죠. 지난번에 여주차 협찬해 주셨던 그런 회사고요. 이번에는 돼지감자 차 티백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인눌린 성분이 높은 국산 돼지감자를 첨가물 없이 구수하고 깔끔한 맛으로 로스팅하여 티백으로 만든 건강차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빨싸래지기 시작하면 따뜻한 차 많이 찾으실 텐데 이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이 당에 대한 집념으로 만든 제로효소입니다. 요거는 많이들 아시죠? 반복 구매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효소는 정말 소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소화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꼭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로효소는 설탕과 결정과당, 포도당 빼고 정말 당 없이 만들어서 제로효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똑똑한 끼입니다. 칼로리와 당지수는 낮추고 영양 갤런스와 포만감을 높여 우유와 두유에 섞어서 식사 대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선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공감미료 없이 천연 원료들이 가진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렸고 유산균, 사균체 100억으로 편안한 장까지 생각한 정말 똑똑한 한 끼라고 합니다. 각 원료의 GI 지수는 물론 언니 자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얘도 먹어보고 싶어요? 먹어봐요. GI 지수까지 고려해 개발한 똑똑한 끼 총 5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사시 쌀에 있는 탄수화물을 최대 33%까지 절감시키면서 반박까지 유지한 저당박소 당비움입니다. 4분께 드리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원장님이 먼저 당일 참여자 추천 먼저 진행해주세요. 네. 와 제가 원장님이 설명하실 때 하나하나 맛보고 있었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요. 똑똑한 끼 오! 바삭바삭한데? 저는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딱 현미에 크래커 같은 이게 딱딱 이렇게 하고요. 이게 섭취 방법이 우유 또는 두유에 200ml와 섞어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국내산이고요. 재료 자체가 그리고 일단 저는 맛있어야 먹거든요. 오 근데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포당 영양성분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오! 합격! 당류 4%입니다. 5% 미만 그리고 탄수화물 6% 여기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는 아까 저희가 강의 때 말씀드린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11%예요. 그래서 똑똑한 끼 똑똑한 사람들이 선택한 똑똑한 끼입니다. 여러분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돼지감자탕 원장님 시읍해보신 결과 맛은 어떠셨어요? 구수한데요? 맞아요. 굉장히 구수하고요. 누가 먹어도 원장님 한번 뽑아주세요. 아주 좋아요. 결론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여러분 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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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시 반까지 댓글 참여주신 분들이 모두 응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10 9 8 7 6 5 4 4 2 1 와 네. 제로닥터스의 시기바료를 받아보실 다섯 분입니다. 전유나님, 디린원신님, 오재원님, 유창원님, 혜율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시기바료. 네. 다음으로 제로닥터스의 혈당바로를 받아보실 여섯 분. 아, 다섯 분입니다. 수기채님, 웰빙코퍼레이션님, 팝당맨님, 즐거운 힐링밸리, 플레젤 힐링밸리, 순식박님. 와, 축하드립니다. 아이디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와. 이런 아이디가 있었구나. 네. 즐거운 힐링밸리는 봤는데 이거를 영어로 변역할 플레젤 힐링밸리였어요. 오. 근데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중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두 분이 네이버 홈쇼핑 TV처럼 나오는데 나오신 완판들이죠? 한번 말할까요? 아, 지난번 사장님들이 좋아하셨다고 제가 너무 잘 얘기해줘가지고 좋아하셨다는데요. 엄지나 광고 협찬은 환영입니다. 다음으로 봄봄가든 국산 돼지감자차 T100 받아보실 두 분입니다. 병은안님, 찰스님 축하드립니다. 안병헌님이시군요. 안병헌님, 찰스님 다음으로 제로다터스의 제로효소 받아보실 세 분입니다. 조성희님, 칠병만님, 김영숙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똑똑한 끼 받아보실 세 분입니다. 와, 조영신님 제 환자입니다. 조영신님, 김영숙님. 김파스북 오, 김옥광님 꿀아메리카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디가 다 멋지네요. 기발하시고 아주 재치가 넘치십니다. 다음으로 저당밥소 당비움 받아보실 두 분입니다. 김정환님 정정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당첨되신 분 있다면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직 사전 참여자 추첨이 남았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전 참여자는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로닥터스 혈당바로 받으실 다섯 분 뽑겠습니다. 이분들은 강의를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에요. 네. 사전 참여자라고 저희가 부르죠. 혈당바로 받으실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고요. 김땡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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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4 2174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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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최땡규님 최땡규님 8128 8128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주시면 제가 이렇게 비축니다. 다음으로 김땡영님 김땡영님 2288 2288 2288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박땡정님 박땡정님 9906 9906 990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네. 방이 전에 얼마나 공이 700명이었다던데 이번에 와우 사전 신청하신 분들이 이걸 700명을 다 이렇게 저희 사전 신청 없애고 이건 보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장땡수님 장땡수님 5799 5799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혈당바로 받으실 다섯 분은 12월 중순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제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로닥터스의 시기바로 받으실 다섯 분이고요. 엄땡화님 엄땡화님 3719 3719 이렇게 보니까 가수 생각나요. 엄정화 오 그러네요. 엄정화는 아니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땡진님 김땡진님 하나오영사 하나오영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땡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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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1 9781 978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땡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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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6 428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국산 돼지감자차 티백 받으실 세 분입니다. 김땡환임 김땡환임 8367 836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나땡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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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3 5333 533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땡애님 이땡애님 4284 4284 이분은 이영애 같아요. 오 맞네요. 이땡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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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제로닥터스의 제로효소 받으실 세 분이고요. 신땡구님 신땡구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9966 전화번호 진짜 좋네요. 9966 그 다음에 박땡미님 박땡미님 3547 3547 354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제로효소 박땡균님 박땡균님 7513 751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똑똑한 끼 받으실 두 분 선식입니다. 정땡무님 정땡무님 7381 738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땡애님 이땡애님 7339 733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똑똑한 끼 두 분은 다 뽑았고요. 마지막 저당밥서 받으실 두 분입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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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박땡숙님 박땡숙님 2064 2064 206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백땡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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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6 005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경품 받으실 분을 다 뽑아봤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하는 거 혹시 하실 수 있나요? 카카오톡에서 당뇨스쿨 친구 추가하시면 매주 두 번씩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경품에 등장한 제품들의 할인 정보나 체험단 신청도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고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링크는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 꼭 보내주세요. 돌아오는 일요일 12시 12일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023년 연말 결선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올해 강의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 저희는 속짓하게 내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살 더 먹고 풍풍한 거 맞죠? 한 살 더 먹고 근데 맨발 걷기 하니까 확실히 혈색이 좋아져가지고 내년에 나이를 한 살은 더 먹지만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내년에 입도록 하겠고 그 사이에 당뇨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당뇨인분들의 당뇨 복복을 위해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해피 뉴일. 안녕. 당뇨졸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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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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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